잠시 윤희지라고요. 어 이게? 머리만 봐도 알아? 한 번 땡겨? 네. 내 아빠인 줄 알았어. 잠시. 잠시. 저.. 저가.. 저.. 저 희 땅 끝내고 해야지. 희 땅 끝내고 얘는. 야.. 얘가 자신감은 좀 있었다. 이때. 저거 이때 머리 많이 길었지. 내 옆에 정국이냐? 아.. 저.. 하이 재밌었지. 오빠한테 난 좋지. 이제 풀렸는데 한 번 갈까? 오빠가 좋지. 어디 갈래? 우리 코타키나발로 한 번 갈까? 스위스함 갈까? 뭐야 이대로? 야아! 전 빼주세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렛 스마일!